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는 달입니다. 올 한 해는 전세계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았고 아직도 그 사건 사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지만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세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은 절대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연재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남은 이 세 달 동안 영육 간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성교사역의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성교사역의 길을 열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재해와 수많은 사건 사고들 앞에서 또 무서운 바이러스 앞에서 오늘도 저의 생명을 붙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덴에서의 교육 다섯 번째 시간으로 2020년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벽한 최초의 학교 에덴 동산에서 아당과 하와가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아왔는데 친입자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가르침을 선택하므로 에덴에서 추방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방당한 아당과 하와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완벽한 환경에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속량함으로 아당과 하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완벽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덴에서의 교육 마지막 시간으로 아당과 하와가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요일 소지의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또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말의 의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자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음을 베드로는 언급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친입자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도록 사탄이 동산의 가장 아름다운 뱀으로 가정하여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도 가만히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건면은 과거에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게 만들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함으로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 즉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건면을 따라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우리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도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에 많은 예를 들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언급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늘의 권위에 도전한 타락한 천사들의 결론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예는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에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하나님의 기배를 전하였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기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노아를 업신여긴 경건하지 아니하나는 자들은 모두 홍수에 수항되었음을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 6절에서 소동과 고무라성의 멸망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권위를 업신여긴 소동과 고무라성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망시킨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후세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거 안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는 이라 베드로는 주거 안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는 형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그 권위를 업신여긴 자 또한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성징악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은 형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그리스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또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늦게 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는 신학과가 아닌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에 저희 교회에 30대 초반에 젊은 집사님과 안실학교 부수를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주 그분을 뵙게 되었고 그분과 많은 일들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일을 할 때 어른들이 시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가 어긋나는 일이 아닌 이상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해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해주신 나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를 먹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조금은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어리석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조금은 내가 희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오를수록 그분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지도자의 건의 또 서로의 건의를 존중하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어쩌면 조금 뒤로 빼껍할지도 모르지만 그 건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피해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교회에서 서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비록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더뎌 보이고 때로는 조금 빽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데 큰 글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영검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이 그대들의 권위를 짓밟도록 허용되고 여기에서 그들과 그대들은 누구냐 하면 자녀들과 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녀들과 부모라는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짓밟도록 허용되고 자녀들의 의지가 부모의 의지를 지배할 때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기울어질 자녀들의 모든 경험에 짜여 들어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도록 가르치게 될 결점을 기르고 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 또한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게 될 위험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개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는 있었던 반면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공감대 행성이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버지가 옛날보다 훨씬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는 사라졌지만 자녀들과 공감대 행성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방식처럼 무서움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자녀들과 공감대를 행성하지 못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도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하나님께도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강조하였지만 이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그리고 간증을 통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순종하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절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리고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을 듣는 전반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이 부분을 시험 부분을 읽어보며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아시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이 당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순수하고 구김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과 우리 위해 세우신 건의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해 줄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매 순간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강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